관세음보사리 살린 아이 설악산 관음암에 설정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설정스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밤에 피워둔 향냄새만이 가득할 뿐 방안에 따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깨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구나. 설정스님은 곰곰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흔들어 깨웠던 사람은 틀림없는 관세음보사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의 꽃구름을 타고 온 관세음보사림은 설정스님을 흔들어 깨우며 빨리 고향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지 삼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속세의 괴로움을 훌훌 떨쳐버리고 이산 저산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 설정스님에게 다시 고향에 돌아가라는 관세음보사림의 말은 이상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화한 관세음보사림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설정스님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당 앞에 솟아있는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이곳 관음암에서 밖으로 나가자면 서쪽으로는 영시암을 거쳐 백담사를 지나는 오십리 산길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마등령을 넘어 신흥사를 지나서야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침 공양을 마친 설정스님은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옛 고향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의 고향은 충청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밤낮 사흘을 꼬박 걸어서 도착한 고향 마을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에는 사람은커녕 강아지 한 마리 얼씽거리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초가지붕 위에는 기다란 쑥이 제멋대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설정스님은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호 백발이 되었을 어머니 아버지도 없었고 형들이나 동생들도 없었습니다. 형님들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연보를 외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귀를 잘못 드셨소이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이 왜 이모양입니까? 돌림병이 돌아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몽땅 죽고 말았소. 설정스님의 볼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딱 한 아이가 살아있다오. 정말이요? 설정스님은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노인의 집에는 세 살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알고보니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조카를 데리고 설악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갔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설정스님과 함께 공부도 같이 하고 놀기도 하였습니다. 조카의 나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초겨울이었습니다. 설정스님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관음함에는 어린 조카 혼자만 남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설악산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또 한 번 쌓이면 여간에서 녹지를 안아요. 겨운에 한 길이 넘는 눈이 쌓여있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충분히 구해놓아야 했습니다. 설정스님이 양식을 구하러 간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눈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어요. 설정스님은 조카가 걱정되어 눈을 내치고 관음함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키보다 훨씬 높이 쌓인 눈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해에는 유별나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쌓인 눈 위에 또 눈이 내렸어요. 어린 조카를 절에 두고 온 설정스님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서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스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았어요. 설정스님은 부랴부랴 관음함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 산을 오르는 스님의 눈앞에는 혼자 남은 어린 조카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눈에 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설정스님이 관음함에 마루턱을 올라와 보니 뜻밖에도 조카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조카는 가부자를 들고 앉아 연불을 외고 있었어요. 조카의 낭낭한 연불 소리가 골짜기와 골짜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설정스님은 울면서 조카를 얼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었어요. 매일같이 엄마가 와서 젖을 먹여줬어요. 따뜻하게 불도 지펴줬고요. 설정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조카의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엄마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같이 놀기도 하고요. 설정스님은 대웅전을 향해 합장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설정스님이 합장을 하고 있는 관음봉 쪽에서 낯선 여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얼른 엎드렸어요. 그 여인은 꿈속에 나타났던 관세음보살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관세음보살림은 둥실둥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설정스님은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당장 절 이름을 관음함에서 오세암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설정스님과 어린 조카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성보라였다고 믿었습니다. 오세암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세암에는 다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살 때 어른들도 흉내낼 수 없는 빼어난 시를 지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매월당 김시습이 임금이 된 장난꾸러기 신라의 경주 동쪽 아진포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아진의 선인데 고기잡이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찌감치 바닷가로 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바위 하나가 생겨났거든요. 할머니는 뭘 잘못 봤는가 싶어 주름 많은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새로 생겨난 바위를 보았어요. 아하 바위가 아니라 배로군 할머니가 바위라고 생각했던 것은 배였습니다. 할머니는 바다로 들어가 배를 육지 가까이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까치대가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참 신기한 일이라고 여기며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또다시 깜짝 놀랐어요. 배 안에는 길이가 스무자 폭이 열석자나 되는 괴짝이 있었지요. 그냥 둘까? 열어볼까? 할머니는 고민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두자니 안에 든 게 뭔지 너무 궁금했고 열어보자니 무서운 괴물 같은 게 튀어나올까 봐 두려웠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둬야 하나요? 열어봐야 하나요?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하늘에선 아무런 대답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하나가 지나갔을 뿐이고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곤 괴짝을 확 열었어요. 괴짝이 열린 순간 할머니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글쎄 괴짝 안에서 어린 소년이 튀어나왔거든요. 머리가 유난히 큰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성국이란 곳에서 왔어요. 용성국? 할머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용성국은 어떤 나라냐? 용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저는 용성국의 왕인 함달파의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왕자라는 뜻인데 도대체 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니? 소년은 머리를 한 번 글적이고는 씩 웃었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알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배를 탄 건 알을 빼고 나오기 전에 일입니다. 용성국 사람들이 알을 꺼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소년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알쏭달쏭했습니다. 소년의 말대로라면 알의 상태로 배에 실린 거였지요? 그런데 소년은 깨어나기도 전의 일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또다시 씩 웃고는 말을 이었어요. 붉은 용들이 호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기 좋아 보이네요.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살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붉은 용을 보았던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소년이 용왕의 자식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다. 그럼 나와 함께 내 집에서 지내도록 하자꾸나. 저기 보이는 마을에 있단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 정도는 되지. 할머니, 저를 도와주셨으니 제가 큰 집을 얻어드릴게요. 금방 배를 타고 도착한 소년이 도대체 어떻게 큰 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소년이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다. 큰 집을 얻어주렴. 말을 마친 소년은 곧장 토암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소년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였어요. 한다름에 산 꼭대기에 도착한 소년은 도착한 소년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적이라면 제법 살만하겠군. 소년이 바라본 쪽에는 소년이 바라본 쪽에는 초생달 같은 산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봉우리 밑에는 커다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소년은 올라갈 때만큼 소년은 올라갈 때만큼 빠른 속도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소년은 숨 한 번 헐떡거리지 않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숫돌과 숫을 구해다 주세요. 그럼 큰 집을 얻어드릴게요. 할머니는 소년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왜 숫돌과 숫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곧바로 집에서 숫돌과 숫을 가져와서 소년에게 주었어요. 숫돌과 숫으로 집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였고 그렇지 않아도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숫돌과 숫을 받아든 소년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럼 며칠만 기다리세요? 소년은 꾸벅 인사를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소년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로군. 며칠이 지났어요. 소년이 점찍은 집에는 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던 호공은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가 찾아온 걸까? 호공은 하인을 시켜 문을 열게 했습니다. 하인 뒤에 서서 지켜보던 호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 밖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머리가 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귀하운 소년이었습니다. 호공은 하인을 물러가게 하고 어린 소년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내 집 문을 두드렸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내 집입니다. 뭐라고? 어르신이 내 집을 차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호공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한 걸음 다가와 호공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여긴 우리 조상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호공이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산 게 벌써 몇 년이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소년은 목소리를 잔뜩 낮춰서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님이 사시던 집이 맞습니다. 호공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소년은 계속해서 자기 집이라고 우겼습니다. 싸움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호공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그럼 관청으로 가자꾸나. 관청으로 가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보자꾸나. 호공은 관청으로 가자고 하면 소년이...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소리내어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관청으로 갑시다. 관리는 호공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호공은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쎄 이 소년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조상님의 집이라는군. 관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관리가 기억하는 한 호공은 몇 년째 계속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였지요. 관리는 무섭게 눈을 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하지만 소년은 하나도 겁을 먹지 않았어요. 겁을 먹기는커녕 소리내어 웃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님은 대장장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사셨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 일을 나가셨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이 사람이 집을 빼앗은 겁니다. 소년이 손가락으로 호공을 가리키자 호공은 발끈했습니다. 관리는 호공을 말린 뒤 소년에게 물었어요. 네 말만 듣고 집을 넘길 수는 없다. 증거가 있느냐? 있고 말고요. 소년의 자신 있는 대답에 관리도 놀라고 호공도 놀랐습니다. 소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 앞을 파보세요. 원래 대장간에 있던 곳이니 숫돌과 숫이 있을 겁니다.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던 곳이니 불을 피우는 숫과 칼이나 도끼를 날카롭게 만드는 숫돌이 남아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호공이 관리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소. 이 소년은 거짓말을 하는 거요. 관리는 소년과 호공을 번갈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소년이 말했어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집 앞을 파보면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관리가 호공을 보았습니다. 호공이 대답했어요. 좋소. 파봅시다. 어차피 그런 물건이 있을 리가 없을 테니. 관리는 부하들을 데리고 호공의 집으로 갔습니다. 관리의 부하들이 땅을 파는 동안 호공은 소년을 노려보았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소년을 붙잡아 혼주를 내줄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관리의 부하들이 땅 파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숫돌과 숫이 있습니다. 뭐라고? 호공이 깜짝 놀라 땅 판 곳을 보았습니다. 관리의 부하들 말대로였어요. 거기엔 숫돌과 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년은 숫돌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님의 물건들을 이렇게 다시 찾게 되는군요. 관리는 소년과 호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지요. 이 집은 이 소년의 집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큰 집을 얻게 되었어요. 이 장난꾸러기 소년의 이름은 탈해랍니다. 성이 석이니까 석탈해. 석탈해라는 소년이 무척 똑똑하다는 소문이 연기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퍼지고 퍼져서 왕궁까지 퍼졌어요. 신라의 임금은 석탈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장난기가 조금 많기는 해도 똑똑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용성국에서 온 소년 석탈에는 신라 공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신라의 임금님이 되었어요. 이 임금님이 바로 탈해왕이랍니다. 장인을 놀린 이항복 옛날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은 욕심이 많으면서도 고상한 취미를 지니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 취미는 괴상하게 생긴 돌멩이를 모으는 것입니다. 취미는 고상했는데 괴석을 모으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수레를 몰고 이집저집 기웃거리다가 좋은 괴석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억울했지만 뭐라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 재상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괜히 건드렸다 혼줄이라도 날까봐 그냥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항복이 어느 날 재상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뒷동산에 괴석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괴석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괴상한 건 처음 보았습니다. 재상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요. 한번 보러 가도 되겠소. 이항복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너무 귀한 괴석이라 보여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항복이 그렇게 나오자 재상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오. 전 그렇다면 내일 오시지요. 나에게 줄 생각은 없소. 마음에 꼭 드시면 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날 재상은 하인 한 명과 함께 이항복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인을 시켜 괴석을 들고 올 심산이었지요. 그런데 이항복은 괴석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괴석이라 아무래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보여라도 주시오. 보여드리면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재상이 몇 번을 말했지만 이항복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재상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재상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에 둔 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지요. 그 뒤로 재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항복의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똑같았어요. 재상이 강제로라도 괴석을 빼앗아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즈음 마침내 이항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그렇다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괴석의 크기가 굉장합니다. 적어도 100명은 있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상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크고 귀한 괴석이기에 100명이나 필요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100명을 쓰려면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상은 잠깐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정을 했지요. 사람들을 부르기로 말입니다. 귀한 괴석을 차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기로 말입니다. 다음날 재상은 1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항복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항복을 본 재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괴석을 내놓으시오. 이항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가져가시지요. 괴석은 저기에 있습니다. 참 크고 멋지지요. 재상은 이항복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남산이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크고 멋진 괴석이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남산에 있는 바위였다는 사실이었지요. 이항복은 재상의 속이 타는지 안 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뒷동산의 괴석 참 크고 멋지지요. 이항복은 자신의 장인에게도 장난을 쳤습니다. 이항복의 장인은 권율이었어요. 권율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둔 이항복의 장인입니다. 권율은 이항복만큼이나 농담과 장난을 좋아했어요. 농담과 장난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땠을까요? 볼 때마다 농담하고 장난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몹시 더웠어요. 두 사람 다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관리라 궁궐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항복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권율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옷을 잘 갖춰 입는 게 예의일세 그런데 왜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항복이 손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벗어버리는 거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장인 어르신께서도 벗으시지요. 궁궐에서는 신발을 신고 있으니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벗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항복의 말이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권율도 벗어버리는 거 벗고 신발을 신었지요. 두툼한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벗어버리는 거 문제는 궁궐에서 생겼습니다. 임금님이 말을 마치자 이항복이 살짝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신발이라도 벗으면 그나마 예절에도 덜 어긋나며 시원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말을 들은 권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냄발인 게 들통이 나게 되니까요. 권율은 임금님이 이항복의 청을 허락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모두들 신발을 벗으시오. 가장 높은 영의정부터 신발을 벗었습니다. 드디어 권율의 차례가 되었어요. 권율은 머리를 숙이고 거절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예절에 어긋납니다. 그냥 신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소. 임금님이 말했지만 권율은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권율이 지나치게 예절바른 사람이라 거절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시를 불러 권율의 신발을 벗겨주라고 했습니다. 내시가 신발을 벗기는 동안 권율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권율의 맨발이 드러나자 신하들도 놀라고 임금님도 놀랐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어요. 아니 왜 벗어날란 신으셨소. 권율은 이 양복을 힐끗 봤습니다. 이 양복의 얼굴에 웃음을 잔뜩 찍고 있었어요. 권율은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양복의 신발을 벗기소서 이 양복도 분명 벗어날란 신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 양복을 쳐다봤습니다. 이 양복은 잔뜩 굳은 얼굴로 신발을 벗었어요. 그런데 이 양복은 벗어낸 신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권율은 이 양복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권율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사위인 이 양복에게 오늘도 속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웃겨서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어요. 다른 신하들도 모두 웃었고요. 이 양복도 웃었습니다. 단 한 사람 권율만 웃을 수 없었답니다. 장난이 심하기는 했어도 이 양복의 사람 됨이 훌륭해서 사람들은 이 양복을 좋아했습니다. 이 양복은 영의 전까지 지냈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 외에는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먼저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공평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양복이었답니다. 개모를 혼내준 아들 옛날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엄마가 죽어서 개모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개모는 아들 여럿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개모는 처녀를 미워하고 사납게 굴고 끝내는 내쫓으려 했습니다. 개모의 아들들은 처녀를 내쫓을 바에는 양손을 잘라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개모는 처녀의 손을 문턱에 올려놓고 잘라서 내쫓았어요. 처녀의 잘린 오른손은 독수리가 물어가고 왼손은 새매가 물어갔습니다. 처녀는 살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하루는 어떤 집 담장 밖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감을 따먹으려고 담장을 올라가려는데 손이 없으니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감나무 아래에는 이 집 외아들이 공부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처녀가 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지요. 총각은 처녀를 자기 방 병풍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밥을 나누어 먹이고 세수를 시키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부모가 보니 이상하게도 아들의 세순물이 전보다 흐리고 밥은 배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몰래 아들 방을 지켜보았어요. 아들이 손 없는 처녀를 병풍 뒤에 숨겨두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이처녀와 짝인가 보다 생각하고 둘을 결혼시켰습니다. 그 후 아들은 과거 보러 떠나게 되었는데 갈 적에 색시가 아기를 낳으면 편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색시는 곱고 잘생긴 아기를 낳았어요. 부모는 예쁜 아기를 낳았다고 아들한테 편지를 써보냈어요. 밤이 되자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잘 곳을 찾다 색시의 개모 집에서 자게 되었지요. 이 사람이 자고 있는데 개모는 무슨 편지를 가지고 가나 궁금해서 그 편지를 몰래 꺼내 보았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처녀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개모는 편지 내용을 고쳤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흉측하고 보기 싫은 괴모를 낳았으니 이런 색시는 내쫓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아들은 이 편지를 받고서 놀라고 슬펐어요.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색시를 내쫓지 말라고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돌아올 적에 또 개모의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개모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잠든 사이에 또 편지를 꺼내 보고 당장 색시를 내쫓으라고 고쳐 썼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부모는 할 수 없이 색시에게 고운 옷을 입히고 고운 옷을 입히고 떡을 많이 해서 싸주고 아기를 엎혀서 울며 내보냈어요. 아기 여분 색시도 울면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발 가는 대로 무작정 걷고 또 걸었지요. 목이 너무 말라서 우물에 갔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우물에 엎드렸는데 등에 엎인 아기가 쑥 빠져서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색시는 깜짝 놀라서 아기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없던 손이 갑자기 쑥 솟아났습니다. 다행히 아기를 잡았어요. 길을 가다가 색시는 어떤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해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살 수 있었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색시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네가 쫓아내라고 편지를 써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 냈다. 아들은 색시를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색시가 일하는 주막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물긋는 안악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얼핏 보긴 했지만 색시 같아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날은 주막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색시는 새로 들어온 아그네가 아무래도 신랑 같아서 아이를 나그네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이는 나그네를 반기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낯선 아이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자 어떤 아이인가 싶어 아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바로 자기 색시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둘이 말을 맞추어 보고는 편지가 중간에서 바뀌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은 색시를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색시의 계모를 찾아내 혼을 내주었지요. 아들은 색시랑 아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랑각 이야기 옛날 밀양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고울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마다 변을 당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또들은 하나같이 책방에 꼿꼿이 앉아서 뻣뻣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벼슬아치들은 이 고울에 발령을 받을까봐 겁이 났지요. 이때 한 관리가 밀양 사또를 지원했습니다. 그날 밤 신임 사또가 책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더니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나타났어요. 목에는 칼을 꽂은 채였습니다. 신임 사또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라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라면 찾아온 이유를 말하라. 그러자 귀신이 말했습니다. 저는 귀신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를 말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지요. 귀신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인데 수년 전 밀양으로 부인 외운 사또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밀양으로 내려와 관하에서 살게 되었지요. 곧 온 동네에 그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나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밀양 관하에서 심부름꾼이 있었는데 아랑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심부름꾼은 아랑이 유모 말이라면 뭐든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유모에게 뇌물을 주고 밤에 아랑과 함께 산책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일이 성공하면 천금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달 밝은 밤 유모가 아랑을 근처 경치 좋은 정자인 영남루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랑이 달을 보고 있을 때 유모는 슬쩍 자리를 피했지요. 그러고는 갑자기 심부름꾼이 나타났습니다. 아랑이 깜짝 놀라 도망치려 하자 심부름꾼은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허리도 불쑥 안아보려고 했어요. 아랑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했습니다. 심부름꾼은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사또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살아남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랑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랑의 시체를 대밭한 가운데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어요. 일이 탈론할까 봐 유모도 죽였습니다. 저녁의 신으로 나타난 아랑이 말했어요. 대밭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제 시체를 장사진해 주시고 저를 죽인 놈을 찾아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는 이 관하의 심부름꾼이던 죽이라는 놈입니다. 아랑은 억울함을 풀고자 밤마다 나타나 사또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꺼내기 전에 사또들에게 경기를 일으켜 죽은 것입니다. 미량 관하에서는 아정과 서리들이 아침부터 웅성웅성 했습니다. 신임 사또가 죽었을 터이니 장사진을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이때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신임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들이냐 신임 사또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임 사또는 말했어요. 이 관하 심부름꾼이던 죽이란 자를 잡아 대령하라 그리고 영남 노 근처 대밭을 샅샅이 들추어보거라. 곧 죽이가 잡혀왔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부인하더니 곧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죽이는 곧 사형에 처해졌지요. 대밭에서는 한 처녀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피부와 혈색이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신임 사또는 처녀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한양에 가서 살고 있던 전 사또 부부는 비로소 딸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몰래 도망갔다는 소문 때문에 사또 부부는 사또 부부는 괴로웠습니다. 이들은 아랑의 시체를 잘 묻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후 신임 사또는 아랑이 죽은 곳에 아랑각을 세워서 아랑의 혼을 위로하고 아랑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높은 벼슬을 얻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천재같은 바보 옛날 함경도 어느 두매 산골에 한 떡거머리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가난해서 글을 못 배웠어요.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팡이 놓고 하늘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떡을 잘 먹었어요? 떡을 어찌나 잘 먹는지 한 양푼이 되는 떡을 숨도 안 쉬고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떡보였어요? 떡보가 하루는 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담벼락 앞에 모여서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싶어서 가보았더니 담벼락에 커다란 종이가 붙어있고 글씨가 쓰여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떡보가 무슨 글인지 읽어보려고 해도 글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데 이 사신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낸다는 군 그 수수께끼를 마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일세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떡보가 생각하기를 글을 못 배웠어도 그까지 수수께끼쯤은 못 마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따리를 싸서 한양으로 갔습니다. 임금님 앞에 턱 나가서는 제가 수수께끼를 한번 알아맞춰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라에서는 수수께끼를 마칠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모두 겁을 낼 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던 참 이었어요. 나라에서는 떡볼을 잘 대접 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사신이 오는 날 이었어요. 떡볼은 아침상을 받고는 다른 음식을 입에도 안 대고 떡만 잔뜩 먹었습니다. 자그마치 다섯양 푼이나 먹었지요. 그러고는 중국사신을 맞이하러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압록강 저편에서는 중국사신이 배를 타고 오고 이편에서는 떡볼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떡볼이 멀리서 중국사신을 보니까 수염이 허연 영감 이었습니다. 두 배가 슬슬 가까워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중국사신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말로 안 하고 손짓으로 수수께끼를 냈어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이면서 말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떡보는 대번에 뜻을 알았습니다. 옳지. 자기가 오늘 아침에 동그란 떡을 먹었다는 뜻이로군. 그렇다면 나도 보여줄 게 있지.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려보였습니다. 자기는 오늘 아침에 네모난 떡을 먹고 왔다는 뜻이었어요. 그걸 보고 중국사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중국사신은 하늘이 둥근 것을 아느냐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보가 네모를 만들어 보이니까 저건 틀림없이 땅이 네모난 것도 안다는 뜻이렸다. 과연 똑똑한 사람이군. 하고는 놀랐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사신이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을 세게 펴서 흔들었습니다. 저건 자기가 오늘 아침에 떡을 새 양푼 먹고 왔다는 뜻이로군. 그래서 떡보는 손가락 다섯 개를 펴서 흔들었습니다. 자기는 오늘 아침에 떡을 다섯 양푼이나 먹었다는 뜻이었지요. 그걸 보더니 중국사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삼강을 아느냐는 뜻으로 손가락 세 개를 펴보인 건데 옛사람의 덕목 가운데 삼강뿐 아니라 오륜도 안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낼 차례가 되었어요. 중국사신이 이건 모를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자기 수염을 셀셀 쓰다듬는 신용을 했습니다. 옳지 이제 자랑할 게 없으니 수염자랑을 하는군 그렇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지. 떡보는 저고리 섭을 떡 젖히고 배를 내밀어 자랑을 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중국사신이 무릎을 치며 감탄했어요. 사실 염재를 아느냐는 뜻으로 수염을 쐬다듬은 것이었거든요. 중국 전설 속의 임금 가운데 염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통해 염재를 표시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떡보가 배를 쓴 내미니까 저건 복희씨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럼 염재만 아는 게 아니라 복희씨까지 안다는 뜻이었다. 아이고 내가 젖네 졌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의미하는 한자 오가 배 복자 거든요. 복희씨 역시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중국사시는 코가 납작해졌어요. 전 같으면 큰 나라에서 왔다고 마구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을 떨었을 텐데 아주 공손해져서 모르는 게 있으면 떡보에게 묻곤 했습니다.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서 떡보에게 말했어요. 뭐든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여라. 떡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저 떡만 실컷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떡본은 평생 떡을 실컷 먹으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떡보와 바보 옛날에 한 바보 총각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럭저럭 혼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 처가에 가게 되었는데 도무지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이나 공들여 외워둔 처가 마을이며 장인의 이름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고생해 가며 이렇게 저렇게 물어서 겨우 처가 근처에 이르자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바보 신랑은 마침 샘에서 물을 푸고 있는 젊은 안악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요사이 혼례를 치른 집이 어디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젊은 안악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몹시 화가 났어요. 제 마누라 얼굴도 모르고 처가도 못 찾는 위인이 남편이 되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그녀는 남편을 호되게 골려줄 참으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 그 집이라면 여기서 좀 먼데 가만 있자 옳지 저기 가는 저 흰둥이가 그 집 개니까 따라가면 되겠네요. 바보 신랑은 속으로 운이 좋다고 여기며 개를 따라 나섰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곧장 집으로 들어갈 것이며 굳이 사람이 다니는 큰 길로 갈 까닭도 없었으니까요. 개는 바꼬랑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도 하고 시공 창을 건너 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일이지만 이 바보는 끈질기게 개를 따라다닌 끝에 드디어 처가에 도착했지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개가 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수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보는 안할 수 없이 수채 구멍에 머리를 뒤밀어 보았지만 몸통이 안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마침 장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니 자네 왜 이러고 있나? 저 가해 가려고 하는데 샘에서 물푸던 여자가 저 개를 따라가라고 해서 이러고 있는 중이지요. 남이 볼까 창피하네 빨리 나오게 바보는 장인을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실수 연발 이었습니다. 그래도 처가에 가면 인사를 잘 올리라는 말은 들었기에 화장실에 갔다는 장모를 찾아 볼일을 보는 데다 대고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배를 짜고 있는 처형을 보고 제 마누라인 줄 알고 점잖게 한마디 했지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배를 자고 있어? 그라고는 먼저 들어와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진정하고 있던 아내에게도 역시 인사말을 잊지 않았답니다. 저염 안녕하십니까 밥 짓느라 욕 보십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개모가 자주 등장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개모를 혼내준 아들 이야기도 개모가 전처의 자식을 괴롭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모의 괴롭힘과 대조되게 두 손이 없던 여인이 물에 빠지는 자신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손을 뻗으면서 손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엄마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개부 개모가 전 배우자의 자식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개모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